니타 넌 꽉 배가 되었던 그 한가옥 너무 더 맛있어 옛날에 엄청 좋았던 것은 뭐냐 잠수용판 찍었을 때 있었는데 비판에 이건 밥 먹으려고요 여기서 있다가 간식을 물 위해서도 먹을 수 있대요 이제 밥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밥 먹기 전에 시험상을 봤는데 그래서 엄마가 못 잡겠어서 엄마가 찾고 있어요 대체 어디 갈까요? 차가워요 왜 나 잊지 않잖아 이리 와봐 여기까지 해야지 이리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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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봐봐 저녁 이리 와봐 여와봐 제이 왜냐면 이번에는 저녁 웃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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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나 처음 암이래 들어 그럼, 저거는 아이스크림을 하러 왔다. 저기 저거는 우리의 여행을 하러 왔다. 저기 저거는 이곳에 있는 곳에서 가기 전에 여기에서 가르쳐주기. 저기서는 수자국을 가르쳐주기. 거기서 이곳에서 한곳에서 터뜨린다. 여기가 더 이상한 곳은 이곳을 가르쳐주기. 이곳은 이곳에서 갈라. 이곳에서 도로를 주게 됩니다. 이곳은 이곳에서 또는 이곳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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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다행히 온다. 이곳에서 이곳에서 오고, 이곳에서 이동을 받는 곳에서 아ographer 아 이거 올라가 있으면 내가 아니야 저기 파도플리 있는데 거기서 클바타고 하는데 이제 카드가 엄청 높게 올라와요 제 키보다 더요 이제 간식을 먹었잖아 아빠, 이제 있는 쪽에 있는 게임장으로 가자 여기 있어요 안이기에는 충락도 안에서 통과 통과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다음날은 손을 꼬자 제 키보다 건강정란을 해야지 조은이 키가 엄청나게 편안하고 어? 전... 막 내 거 없는데? 이리와서 있고 동현! 동현! 아! 오! 오! 헤헤! 타바타바! 먹으러 와! 왔어요! 여기서... 이거 신입고 사야 돼! 먹으러 와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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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나는 열심히 먹고 나서 열심히 열심히 왜 이렇게 안 끊었지 힘을 끊었지 왜 이렇게 안 끊었지 좌 Dick 아핰 tul 양해 죄송합니다 뭐야 안녕 옹 이준 오 갖고 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